안녕하세요. 주짓수 도복 덕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분이 댓글로 한번 리뷰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 도복인데요. 이 바로 하이퍼플라이의 주도플라이 도복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호카이 고가 제품이에요. 20만원 중후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고 저는 하이퍼플라이 코리아 공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선중원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2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도복이죠. 사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이아몬드 패턴이죠. 유도복에 있는 스커트 부분에 있는 패턴으로 된 도복 가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예쁘게 하이퍼플라이 라고 담겨 있습니다. 일단 유도복을 주짓수 도복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도플라이라는 이름에서 변상할 수 있듯이 굉장히 두꺼운 재질의 도복이에요. 750GS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천천히 한번 도복을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사서 리뷰해보고 싶었던 도복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과감하게 질러봤습니다. 이 유도플라이 어떤 도복인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 유도플라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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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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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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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